나아! 시, 나아! 한 번도 스크래치를 주는 거야. 나아! 내 거야! 내 눈물 나는 사랑아 세상 사람 모두 다 시키려 하지 안녕하세요. 나민주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차트 대표가수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태진 에피소드에서 광고가... 무슨 일이요? 광고 모델인가? 영상 PPL! 영상 PPL! 이건가요? 그래서 앞에 뭔가 더 있었구나. 이게 태진이 때문에 얘기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난 또 나 때문인 줄 알았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굉장히 마음에 드네. 그리고 여기 잠옷 파자마 세트까지 이 슬리퍼와 잠옷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자막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예쁘게 입게 샀습니다. 저도요. 지난번에 예고 드린 귀한 객크를 모셨거든요. 네. 네. 저희 지난지부터 기다렸으니까 빨리 모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이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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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는 원래 유튜브 채널도 종종 보고 있고 되게 반가워요. 아까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었는데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권이나입니다. 이랜드 뮤지엄에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고 아직도 제가 정말 또렷하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1990년도 제가 6살이었던 시작입니다. 또렷이 기억나나요? 또렷이 기억나요. 6살. 다이어트 텐에서 권이나 선생님이랑 강의원 선생님. 김혁식 선배님. 이제 같이 비오는 날에 수채화를 부르는 모습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그 노래를 헁헁헁헁헁 거리고 막 이렇게 부르고 다니다가 영화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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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정말 너무 명곡이고 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두 손이 계속 보여지게 되면 아 배고 왔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유튜브로 밴드랑 엄청 친근하게 소통도 많이 하시고 스트리밍 콘서트 같은 것도 하시고 차에서 노래도 막 불러주시고 특히나 또 댓글로 뭐 불러주세요 하면 또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막 어렵지 않고 편하게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어떠세요? 젊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제가 먼저 벽 없이 풀고 가야지 제가 막 따지고 그러면 라고 얘기하기 어려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제 열어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안으로. 그럼 오늘 선생님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될까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하셔도 돼요. 아 정말요? 팬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는 부장님으로 우와 진짜요? 뭔 호칭이 좋겠냐고 막 따졌는데 그냥 내가 그랬어요. 부장님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장님으로 통해요. 저희도 부장님이라고. 부장님이라고. 부장님? 맞죠. 나 때는 말이야. 약간 이런 거. 자기 PR 한번 해보고 가는 거 어떨까? 너무 좋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최초로 미니 시리즈 주연도 내가 봤어요. 맞아 맞아. 미니 시리즈 13작 주연했는데 이미현 씨하고 같이 아 그러셨구나. 그것도 제가 최초고. 그 당시에 토요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쇼프로 MC도 했어요. 그것도 가수로는 최초고. 나름 그래도 젊었을 때 잘 나갔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딱 라떼는 말이 아주 라떼가 바로 등장합니다. 저를 시작으로 해서 가수들이 연기하는 게 거기서부터 내가 출발점이다. 내가 시작했다.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TV 틀면 권인하 선생님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장님 부장님. 권인하 부장님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된 분입니다. 우리 집안? 저희 어머니가 안동건 씨. 부장님 연령대 분들과 함께 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학연지연 혈연. 중요합니다. 피련이에요. 그렇군요. 학연지연 혈연은 피련이다. 제가 권인하 선생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하 선생님은 일명 천도 호랑이 창법으로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폭발적인 성량은 물론 전매 특허의 거친 샤우팅 창법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도 큰 기복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또 진짜로 팬들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우리 권인하 부장님께서는 음악은 그냥 질러야겠다. 가성, 반가성, 공기. 공기가 웬말이냐. 아니 근데 그것도 올라가야 돼. 그럼요. 저 보세요.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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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은 예, 나쁜 예. 쌤 제가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노래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러는데 제가 쌤 영상을 보고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거. 이제 60대에 접어들셨잖아요. 60대 분들이 사실 그렇게 폭발적인 진성을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체력적으로 또 자기가 내는 소리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나이들을 먹으면 대부분 체력적인 부분하고 또 연습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쌤 그럼 지금 쌤은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C까지는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요. 진짜요? 그럼 저 한번 해볼까요? 옥타비를? 기타 좀 줘볼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셋이서 게임하는 거야. 저 먼저 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소 라 시 도 레 미 파 라 소 라 라 라 라 다 시 다 다 다 다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다 레 미 미 아니야 우리 땜 할 수 있어. 꼬집어 드릴게요. 할 수 있어. 미 미 됐어. 됐어. 이거 된 거야. 됐어. 됐어. 우리 땜 죽지 않았다. 역시. 아 좋아요. 미는 어려워요. 미 역시. 아 좋습니다. 미는 이제 여가수들이 고음을 잘 내는 가수들이 미 정도. 미. 진성으로 미인 거죠? 네 진성으로. 미. 이것도 진성인가요? 아 그거는 약간 두성이 섞이네. 제가 두성도 쓸 줄 아는군요. 여기 살짝 저희가 천둥호랑이 창법을 살짝 봤어. 미. 미. 진성으로 미인 순서는 미. 지성으로 미인을 또 덜 얻는데 미. 미들고 미. 진성으로 예상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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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화아! 조금 더, 성대를 긁는 게 아니고 성대 앞에 목젖하고 맨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요게 약간 거친 음성이 섞여야 호랑이가 붙을 수 있는 거군요 오우옹! 한 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요? A정도음으로 이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버포게스가 제가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러다 목 쉬어요 너 나와 운전하시면서 노래하시는 걸 통해서 유명해지시긴 했지만 사실은 원조가 있어요 바로 예전에 선생님께서 직접 발굴하시기도 하셨던 박효신 씨랑 SBS에서 그것만이 내 세상을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영상을 보시면 정말 박효신 씨는 박효신 씨 특유의 하지만 후회는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슷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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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성으로 하시고 이제 권윤호 선생님께서 하지만 후회없어 진짜 후회없다 여기서 딱 호랑이참법을 네티즌분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계기가 아닐까 거기에서 댓글에 이제 천둥호랑이참법이 나왔어요 그렇지 애칭이 거기서 생겼군요 네 그분이 누군지 기억나면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막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무대에서 박효신이 보이질 않는다 그때는 이제 효신이가 21살 때인가 그랬어요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공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하고 공부한 세월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효신이가 내는 소리는 그 소위 황수 울음이라고 그래도 효신이가 그 소리로 뭐 C까지 쫙 쫙 올리면서 정말 노래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친구예요 드라이브 하면서 한 영상 중에 진짜 재밌게 봤던 게 그래서 그대는 얕노래 댓글이 진짜 썸네일이 앞차가 급정거해서 소리 지르며 급브레이크 하신 줄 알았어 차에서 노래 부르는 세월이 40여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대는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한 소자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돼요 여기 있거든요 내 눈물 나는 사랑아 내 눈물 나는 사랑아 같은 아픔에 머물 수 있게 다른 이별에 울어도 내 품 안에서 많은 마음을 깨요 많은 마음을 깨요 정말 깨란하시군요. 아 진짜 체류다. 아 정말. 아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틀고 온 거예요. 아 그래도. 구독자가 27만 명 정도. 27만 명 넘네요. 27만 5천이었는데 요즘 업로드 한 3조 안 했더니 천 명 빠지네. 아 진짜? 돌아와. 대신이야 너희들. 의리를 지키셔야지. 유튜브 하는 거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일단 어려워요. 요즘 친구들 노래를 부른다는 게 가사 패턴이나 또 멜로디 패턴들이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노래들을 익히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엔 조금 익숙해져가 아니죠. 이틀 정도면 되더라고요. 거의 발전했죠. 오늘의 주제를 소개를 하면 될까요? 오늘 주제 권윤환 선생님과 함께 노래 교실 아니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비틀즈 멤버 특집 2탄입니다. 요즘 또 정말 철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추억을 한번 조사해보는 시간을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데 비 오는 날에서 첫째가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탄 나를 숨이 그치니 보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투명하게 식칠을 가지 투명하게 식칠을 가지 그려진 가루등뿐 아랜 보라색 불감으로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죽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죽겠어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비켜지면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내 호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식칠을 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